자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3월 8일에 2차 tv토론회가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이제 mbn에서 있었죠 참고로 채널A는 3월 3일에 당대표 후보들 토론회를 중계를 하게 되는데 어제 2차 tv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에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심지어는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매각할 의향도 있다고 하신 분이 이 가격을 매도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만약에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중도나 2030들 마음을 얻으려면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충분하게 해명 다해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요 글쎄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를 공격을 한 건데 글쎄요 오늘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자꾸 이렇게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수사 의뢰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이런 뜻을 밝힐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어제 TV토론회 때 천아람 후보가요 김기현 후보와 이런 또 질의응답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이든 난리면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MBC 편파 방송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청년을 대표한다는 천 후보께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데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은 저도 다른 후보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질문인데 오히려 먼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과반을 훌쩍 넘는 국민들께서 이게 바이든이 맞다라고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난리면이라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과도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개혁의 동력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저런 거와 관련해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데 김종현 기원님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과열 양상입니까? 뭡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가 저 문제를 꺼낸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천하람 후보가 저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공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선제 공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자꾸 상기시키면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떠오르게 마련인데 질문 자체가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천하람 후보가 했던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느냐라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장이 그거잖아요 과반이 넘는 사람이 바이든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식인데 광우병 시위 때 무려 70% 이상의 사람들이 광우병 미국 소를 먹으면 다 광우병 걸리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길거리를 마비시키면서 시위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바이든이든 난리민이든 한 것은 발언한 당사자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윤도택용이 제일 잘할 텐데 그때 당시에 김은혜 수석이 바이든이 아니면 난리민이라고 발언했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기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를 전문가들이 다 검증했는데 바이든인지 난리민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천아람 후보는 논리적으로 그게 바이든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바이든이다, 그것이 바이든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호사다운 태도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증거가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글자에 EXX 했다라고 하면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민이다라고 믿어줄 수가 있겠는데 EXX도 없다라고 하니까 몽땅 다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사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 민주당이란다, 국민의힘 합동연설회가 오후 2시 한 1시간 정도 후면 오늘은 대전에서 있는데요 어제 TV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한 명의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마포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신명계 의원 중에 문제가 많은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마포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굳이 누구를 보내지 말고 자신 있으면 마포을로 내가 와라 안철수 당신이 오시오 내가 붙어주겠소이다 윤에게 직소리 못하는 쫄보께서 무슨 자객을 운운하십니까? 용기도 없으면서 김연아 의원님 저 빅매치가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전당대회보다 내년 총선이 더 재밌겠네요 안철수는 현역 지역구신데 오라는 지역구가 많으신지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언론을 잘 활용하시죠 그리고 저런 안철수 후보의 얘기가 굉장히 먹잇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잘 활용해야 정치인이죠 그래서 잘 활용하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그런 논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게 제가 만약에 저 지역구 유권자라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정청래 의원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앞에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죽가리 기름 드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이렇게 깐죽거려요? 라고 얘기를 해서 도대체 이게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인가?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때 그때 공천이 탈락됐던 그런 경력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와라 안철수, 쫄보 이런 표현을 국회의원이 저렇게 자기 글에다가 올려서 저런 표현을 쓰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건지 그리고 지역구 유권자들을 욕보이는 행위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당 대표 나오신 분이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기 공천하겠다라는 반발치고는 매우 수위가 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정청래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안철수, 정청래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안철수, 정청래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안철수, 정청래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